자 안녕하십니까 웰바이오텍 주주 여러분들 황금개미 입니다 금요일 11월 20일 오전 9시 13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웰바이오텍 아직은 하락 추세긴 하지만 충분하게 지금 작전이다 왜 그러냐 지금 세력들과 기관과 등투계와 외인들은 대량 매집을 하기 시작했다 재료거래도 충분하다 라고 해서 말씀을 몇가지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이렇게 아침부터 방송을 급하게 켰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뉴스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주는 급락 외국인들 3거래 연속 웰바이오텍 매수 기관은? 하고 제가 밑에 봐볼게요 자 리튬 관련주가 일체의 급락 모습을 보였다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인들은 웰바이오텍 종목의 3거래 연속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치 무엇이냐? 웰바이오텍 호재가 바로 앞에 왔다 이소리입니다 제가 웰바이오텍 리튬 관련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왜 웰바이오텍 리튬 강세냐? 제가 뉴스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웰바이오텍 최근에 주가 급등 했었습니다 왜냐? 짐바브에서 리튬을 사와서 수입을 해와서 다른 회사에 대해 납품을 하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자 수입과 판매 유통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수입이 아니라 수입이 아니라 광산을 인수를 한다면 광산을 인수를 한다면 말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게 말이 앞뒤가 다른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수입을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우리가 봐야 될게 많습니다 공급망 확보 여러가지 시세에 대한 조사 등등 여러가지가 있겠죠 이게 다 필요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즉 무엇이냐? 웰바이오텍이 2차전지에 꼭 필요한 리튬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시세를 앞당길 수가 있다 즉 시세를 정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공시를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일단은 웰바이오텍이 왜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기자들의 양식이다 즉 뭐냐? 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충분히 세력들이 이용할 수 있다 세력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항상 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났을 때 신고가를 갱신했을 때 재료소멸인지 아니면 영업이익을 확인해라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가 지속되니 이것들은 기자들의 양분일 거고 또 이 뜻은 뭐냐? 세력들이 이용을 할 것이다 자 그럼 이 뜻은 지금 위에 있는 악성매물들 물려있는 악성매물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뱉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세력들은 여기 있는 세력들은 그 유통주식을 다 받아 먹어서 이렇게 받아 먹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이슈로 올릴 것이다 그 이슈가 어떤 것이냐? 인감은 공시해 보겠습니다 요전에 웰바이오텍에서 새 이사, 대표이사를 부임했습니다 누굽니까? 한승일 대표입니다 한승일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PLA 이사 즉, 그러니까 PLA 이사 대표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PLA가 어떤 회사냐? 자원개발 회사입니다 자원개발 연구원이에요 전문가죠 전문가 전문가인데 굳이 웰바이오텍에서 웰바이오텍에서 굳이 PLA 전 대표를 현재 대표이사로 앉힌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의문점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아무 이유 없이 명분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PLA 대표를 앉힌 이유가 지금 우리가 2차전지 수요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나 세계적으로 밀고 있는 게 있죠 전기차 전기차에는 2차전지가 꼭 필요합니다 2차전지 들어가는데 여기 원자재가 무엇이냐? 리튬 로봇 제가 저번에 다른 종목 말씀드리면서 자동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 또 2차전지가 들어가죠 이때 원자재가 무엇이냐? 리튬 이거는 국가,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어떤 국가라도 지금 계속 관심을 쏟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도요 같이 꼽고 있는데 지금 웰바이오텍에서 웰바이오텍에서 이 원자재 납품 이 원자재 납품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이 쏘이다 보니까 어? 지금 우리 대표 이사분이 자원개발 수석연구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지금 한승일 대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PLA 이사가 괜히 있는 자리가 아니라 확실히 웰바이오텍이 어느 정도 뛰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앉혀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 리튬 광산을 인수를 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확실히 정보도 얻었고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증권사 꽤 오래 다녔거든요 증권사 다니면서 친했던 기자분한테 기자분한테 얻은 확실한 엠바고 정보가 있습니다 엠바고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정보가 왜 항상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 자료입니다 제가 전에 웰바이오텍 관련해서 6월 29일날 제가 첫 번째로 웰바이오텍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2차전지 테마로 이슈가 있고 엠바고로 입수를 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겠다 얼마요? 1,875에서 1,900원 언제요? 6월 30일 바로 다음 날에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자 어떻게 됐습니까? 6월 30일 6월 30일 이때죠 이때 6월 30일날 저희가 매수로 들어가서 매도를 하고 제 2차 2차 매도까지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엠바고 하나로 크게 상승을 급상승을 줬습니다 다만 저한테 위에 보이시는 010-6411-8706 여기다 1번이라고 문자 안 주신 분들은 한해서는 물론 수익을 보신 분도 계셨겠지만 큰 수익은 힘들 것이고 오히려 물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매물 때요 자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위에 보이는 위에 보이는 1번 이렇게 1번이라고 문자를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잠깐 2초 우리가 몇백 몇천 몇억까지 이렇게 다 투자를 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금액보다 약 2초 2초가량 3초가량 투자를 못해서 3초가량 투자를 못해서 그 큰 돈을 날리지 말고 수익을 봐야지 손해를 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에 보이시는 010-6411-8706 보내주셔서 1번이나 꼭 보내주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엠바고 자료나 또 제가 전략 대응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전략 대응 자료로 배포를 무료로 우리 한국사는 무료 좋아하죠? 무료로 배포할 테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고 이게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들어가야 되는지 매도 타점 들어가야 되는지 다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물론 타이밍은 따로 잡아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대응 자료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 혼자 하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혼자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방법을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다 어떻게? 위에 보이시면 010-6411-8706 그냥 문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SM스 뭐 수신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문자 친구들한테 보내듯이 1번 이렇게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튬 광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왜 이게 엄청난 후재거리냐 제가 저번에 예전에 제가 강조드렸던 STX 볼까요? STX 종목 급상승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브라질 페루에 대한 리튬 광산을 인수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 납품 판매하겠다 대략 10,000원대에서 얼마까지 갔습니까? 4만 거의 6,000원대까지 갔죠? 4배는 갔습니다 4배 4배 이상 갔는데 우리가 웰바이오텍이 여러가지 재료 중에 한가지입니다 리튬 자 한가지 더 뭐 있습니까? 한가지 더 뭐 있습니까? 자 한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자면 두번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물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여러 종목들이 많지만 다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요 우크라이나 종전도 안했는데 종전도 안했는데 휴전도 안했는데 이거 후재거리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이미 이미 재건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봐봐요 전쟁 중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K건설이 나선다 이건 무엇이냐 재건이 시작되었다 자 우리가 전쟁 이후로 재건 사업을 시작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대신에 전쟁 중에 전쟁 중에 그래도 우리가 확보했던 그런 토양에 무너진 무너진 도시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답이 나왔어요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답이 나왔죠 문제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나와 있다고요 장기화 물론 우리가 여러가지 인도주의적 인도주의적으로 보면 매우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전쟁은 확실히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으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뭐다? 인도주의적으로는 문제지만 규모가 더 커진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더 커진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만약에 재건을 한다고 하면 지금 또 어디 전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이죠 휴전인데 여기도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소스를 드렸습니다 언제? 위에 보시면 010-6411-8706번으로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개미 여러분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미 이미 말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지금 키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왜 대표로 말씀드리냐 제가 차트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다 보실 수 있는 이 차트 주식창만 볼 수 있는 차트로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 기술적인 판단도 없습니다 기술적인 판단도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국인 파트입니다 외국인 주가가 지속적으로 외바이오텍이 엄청나게 흔들리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오히려 비중을 높였다 비중을 높였다 그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리튬 관련적 급락했지만 외국인들은 3거래 연속 외바이오텍 매수했다 다른 종목도 아니고 외바이오텍이다 외바이오텍 이 뜻은 무엇이냐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 물론 외국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관계 기관계 지금은 조금 팔았죠 약간 마이너스 추세는 보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놨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외인과 기관계와 금투와 또 누구 주포 한마디로 세력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제가 누누이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개인투자자도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위에 보이시는 010 6411 8706 6411 8706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 놓쳤던 거를 수익으로 아니면 지금 새로 진입하신 분들은 완전 대폭 큰 수익으로 제가 안겨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시죠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간도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이탈도 없이 행보해주면서 계속 매집을 대량 매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팩트 기반 팩트 기반으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대로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어떤 유튜브도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유튜브는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짐작도 아니에요 짐작도 아니고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꼭 이 점 알고 계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다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끝에 있어서 우리 지금 시청하신 분들 가지고 계신 매수 종목 비중 매수 단가 태박자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이드라인을 짜드릴 겁니다 가이드라인 어떻게 운영하셔야 되고 어떻게 투자를 진행하셔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탄력적인 운행을 운영을 하셔서 성공적인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엘바이오텍 엠바고 자료입니다 엘바이오텍 엠바고 자료인데 미보도 자료입니다 미보도 자료 아무나에게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몇 명이냐 선착순 20분께 20분께 어떻게 010 6411 8706으로 1번 보내주신 선착순 20분께 드리겠습니다 대역 전략 대역 전략 자료는 무엇이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미보도 자료도 있겠지만 매수 타이밍이 언젠지 기업의 전망부터 미보도 자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밤새 항상 작업을 하는데요 항상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는 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항상 족댓구알 요즘 아시죠 족댓구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제가 웰바이오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는데 절대 이런 기회가 나왔을 때 놓치지 말고 우리는 그 기회를 타면 되고 이미 파도는 들어왔습니다 무라 우리는 노만 적으면 된다 그 노를 적게끔 내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대표님들은 연락을 따로 안 주시더라고 그래서 꼭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하루 성투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종목으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기술입니다 매도는 예술입니다 예술적으로 다 수익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위에 보시면 010-6411-8706번으로 1번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성투되시고요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